구급처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구급처치 지식을 가지고 훈련을 약관 받은 사람들이 의사나 병원이 없는 곳에서 건강상 리우나 사고로 사경을 처한 사람들에게 즉시적인 응급처치를 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기 결과는 1, 2, 3등으로 가르며 시상이 있게 됩니다. 공기 결과는 1, 2, 3등으로 가르며 시상이 있게 됩니다. 공기 결과는 1, 2, 3등으로 가르며 시상이 있게 됩니다. 공기 결과는 1, 2등을 맞게 됩니다. 어... 그니까... 으아... 네, 한 번 놀자, 여쭤보는 거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가지, 두 개수랑 있지? 더. 아, 더 들어야 돼, 손. 아, 더 들어야 돼, 손. 자, 나.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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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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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고맙습니다. 아멘